안녕하세요. 리허터 다우니 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사디나의 뉴 컨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곳은 42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빌딩이고요. 커머셜 오피스 스페이스가 또 옆에 자리 잡고 있고 옆 빌딩은 메소닉 빌딩이라고 굉장히 조용하게 쓰이는 교회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스트리코 빌딩이고요. 그리고 길은 굉장히 교통이 좋은 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딩의 컨셉은 다운타운 패사디나의 히스트리코 한 것을 살려서 약간 다크 톤을 썼고요. 그리고 모든 유닛은 텐피스 링이 있고요. EV Charger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로이가 굉장히 낮은 것이 특징이에요. 가격은 80에서 2밀리언까지 여러 프라이스 렌즈가 있습니다. 여러 프라이스 렌즈가 있습니다. 테이프스 링이 있고요. 제 먼지 에럴킹 렌즈가 있습니다. 조금은 100 시점에 있다면 바닥에 반을 다운타운 팡이더나의 히스트리코 한 것을 city에 대한 선거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가 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다른 섹시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